여러분들 중에서 70.4%는 6월에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수학 강사 이수효입니다. 효자 여러분들 어서 오시고요. 여러분들 중 70.4%는 6월에 괜한 자존심 때문에 이별하는 것이 아니고 문제만 풀다가 조져버릴 수 있다는 거 자, 그거에 대한 경각심을 주는 퀘스트가 되겠습니다. 자, 70.4%가 어떻게 나왔는가? 이거 이제 작년에 선생님이 수강생 등급 분포인데 보시면 아주 다양한 학생들이 제 수업을 듣거든요. 보통 이제 저를 또 이렇게 수학을 못하는 학생들만 가르친다 이렇게 아는 학생들이 있는데 9월 모의평 기준으로 보면 31.4%가 1, 2등급이에요. 다른 학생들도 선생님한테 많이 배우고 있고 또 반대로 4등급, 5등급 이하의 학생들도 선생님한테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6월에 보시면 말이죠. 9월도 마찬가지긴 한데 70.4%가 3, 4, 5등급을 봤습니다. 이제 이 등급에서 좀 커다란 벽이 느껴지는 순간이 3.5라고 하는데 선생님이 그 3.5 뚫고 위로 올라가게 만드는 전문가거든요. 그래서 보면 이제 1등급 숫자도 이렇게 늘어나고 이러는데 문제는 말이죠. 이 등급 때 학생들이 6월 모평 기준으로 보면은 이 등급이 나올 거라고 본인이 생각을 절대 안 합니다. 특히 지금 시기. 지금 언제야? 지금 이제 1월이에요. 그 1월, 2월 이제 공부를 할 때 예비, 고3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아주 패기가 넘칩니다. 그중에는 실제로 좀 고1, 2때 잘했던 학생들도 있어요. 뭐 선생님 저 고2, 모2, 고4, 1, 2등급 왔다 갔다 하고요. 이런 학생들이 6월달에 4등급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안 하죠? 그죠? 근데 재수 이상, N수 학생들은 이게 얼마나 이게 무서운지를 이미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근데 예비, 고3은 내가 지금 얘기를 해줘도 아마 뭔 말이 잘 모를 거야. 근데 이제 N수 중에서도 작년에 이렇게 한 번을 겪고 수능에서도 이게 내가 2등급이 나올 줄 몰랐는데 2등급이 아니라 3, 4, 5등급이 나올 줄 몰랐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이런 학생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죠? 차라리 5등급은 괜찮아요. 5등급 여기 나온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뭐 여기 밑에 있다가 올라온 학생들도 있고 아 그래 나 원래 수학 못하니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여기 4등급 중심으로 해가지고 위아래에 걸쳐있는 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6월에 이게 지금 선생님 수강생 중에서 70%라는 거지 실제로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1등급이 전국의 4% 2등급이 누적해서 11%이기 때문에 89%는 3등급 이하가 나온다는 거야. 전국 수험생 중에. 그죠? 그럼 그 학생들 중에서는 대부분이 나는 그런 점수가 나올 것이다 라고 예상을 안 한단 말이지. 특히 이 시기에. 자 그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문제만 풀다가 조져버리면 안 된다. 그때 가가지고 선생님 119 불러가지고 선생님 저 병원 좀 데려가세요. 119. 이렇게 하고 계시면 안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안 돼. 지금 여러분들이 마음을 고쳐 먹으셔야 됩니다. 지금 진짜 쌉고술도 있는데 그런 학생들 말고 대부분의 학생들은 뭐가 지금 이제 필요한 시기냐면은 개념을 충분히 반복해야 된다. 내가 이 캐스트를 이제 왜 찍기로 이제 마음을 먹었냐면 요새는 이제 선생님이 Q&A에서 질문을 많이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선생님은 이제 Q&A 같은 경우는 대부분 특히 상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직접 답변을 드리니까 학생들이 선생님 저 공부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학습법 어떻게 해야 되나요? 뭐 진도를 어떻게 나갈까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한단 말이야. 그럼 이제 그걸 이제 들으면서 보면서 선생님 이제 큰일 났네. 또 또 다시 이제 1월 되니까 또 똑같은 일이 또 벌어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대부분 학생들이 어떻게 계획을 세워버리냐면은 1월달에 뭘 끝내고 2월달에 뭘 끝내고 3월달에 뭘 끝내가지고 막 쑥쑥쑥쑥쑥 올라가는 그런 계획을 세워. 근데 그게 이해가 돼. 예비고삼들은. 왜냐하면은 너희들 지금까지 시험을 1년동안 준비해본 적이 있니? 무슨 뭐 올림피아드 준비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런 적이 없죠. 내신 대비 같은 경우에는 뭐 한 달 하면 오래 하는 거잖아. 내신 대비 한 달이나 두 달 하면 진짜 오래 하는 거고 뭐 안 하는 친구들은 뭐 2주하고 1주일하고 막 하루하고 이런 거 다 알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긴 텀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공부를 한다는 그 경험 자체가 없으니까 한 달 동안에 내가 개념을 끝내고 그것도 수학이 지금 세 과목인데 선생님 제가요. 수원, 수트에 뭐 미적분까지 개념을 다 끝내고요. 그 다음 달에는 기출을 끝낼 거고요. 3월부터는 문제를 벚꽃 풀 겁니다. 이런 아주 정말 그 패기 넘치는 계획을 갖고 공부를 이렇게 해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는 학생들이 정말 많다. 근데 이 얘기를 들으면 N수생들은 이제 웃죠. 왜냐면은 고3 때 자기가 그랬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를 이제 경험을 했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겠지. 그래 뭐 고3들 그러고 있겠구만. 나는 이제 N수니까 이제는 제대로 해가지고 잘 봐야지.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정시에서 N수들은 공부를 제대로 해가지고 막 4등급, 5등급이었다가 이제 쭉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이런데 고3 학생들이 정말 이제 그 방황을 많이 합니다. 왜냐면 또 1, 2월 달에 제대로 공부를 해야 되는 시기를 놓쳐버리면은 이제 또 3, 4, 5, 6 입대는 또 뭐 있어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있으니까 수능 공부 제대로 못하잖아. 그러던 와중에 6월 모의평가 딱 보게 되면은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나는 고1, 2 때 이렇게 나왔었는데 갑자기 4등급 이렇게 나와버린다니까. 이렇게 막 뚝뚝 떨어지는 경우들이 많다니까요. 근데 그나마 차라리 6월에 아예 이렇게 딱 떨어져가지고 선생님 119 응급실 이러면은 괜찮은데 6월에 2등급, 9월에 3등급, 수능 때 4등급 이렇게 떨어지는 고3 학생들도 정말 많다.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도 뭐라고 하냐면은 각종 이유가 다 나와요. 아 선생님 제가요. 감기 걸려가지고요. 뭐 시험장에서 다 풀 수 있는 건데 끝나고 났더니 제가 92점인데요. 뭐 시험장에서 60몇 점이 나온 이유가요. 이러면서 막 이렇게 막 말이 많아. 그러다가 수능에서 망치고 그런 사람들이 진짜 많습니다. 지금 뜨끔하는 N수정도 있을 것이고 고3들은 또 겁주고 있네. 또 이런 생각 할 거야. 분명히. 근데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개념 충분히 반복하셔야 되는 게 지금 이게 내신이 아니야. 내일모레 시험 보는 게 아니라고요. 11월에 수능을 보잖아요. 10개월이나 남았습니다. 10개월이나 남았는데 지금 빨리 개념 끝내고 기출 끝내고 뭐 문제풀이 한 다음에 여름 되면은 내가 실전모교사 풀면서 나는 안정적인 1등급이 나와야지 라는 계획을 이게 되는 사람은 전국에 거의 없어요. 여러분들. 그럼 왜 그러겠어요? 이 학생들이 이제 6월 모평 끝나고 나서 선생님한테 Q&A 진짜 어마어마하게 와요. 여러분들 진짜 이게 지금 뻥인지 아닌지 한번 나중에 한번 봐봐요. 6월 모평 다 끝나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그때부터 선생님이 일주일 동안 선생님 진짜 거의 잠도 못 자고 답변 달아 드려요. 선생님 6월 조졌습니다. 어떡하죠? 진짜 많이 오거든요. 그럼 이제 그때 가서 야 너 그동안 어떻게 공부했니? 라고 물어보면은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겨울방학 때는 이렇게 했고요. 이거 했고요. 이거 했고요. 이거 했고요. 이거 했고요. 정말 많이 해가지고 기출도 다 풀었고요. 막 문제집 막 첫 문제짜리 다 풀었고요. 이러는데 정작 제대로 아는 게 없는 거죠. 개념이 부족해. 개념이 부족하니까 이런 등급이 나오는 거라니까. 2등급까지는 그럴 수 있어요. 2등급까지는 개념이 좀 어느 정도 잡혀 있는데 추론에 대한 훈련이 부족하거나 4점짜리 문제 푸는 어떤 그런 실전적인 것들을 좀 잘 못 배웠거나 시험장에서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뭐 그럴 수 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밑으로는 그러니까 얘가 지금 몇 퍼센트라고요? 7.4%라고. 여기는 그냥 무조건 개념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 그러면은 6월 달에 선생님이 그 막 진짜 막 하루에도 막 어마어마한 Q&A 질문들이 오고 상담을 이제 하게 될 텐데 근데 왜 선생님한테 많이 오냐면 내가 이제 답변을 잘 해주는 게 소문이 나서 그래요. 이제 그러면은 이제 선생님도 직접 다 보고 답변해드리고 막 장문으로 한 명 한 명 다 분석해서 답변해드리고 이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이 오는데 사실 대부분의 솔루션은 거의 똑같아. 뭐냐면 아무리 자세하게만 얘기를 들어봐도 얘가 시험장에서 어떤 뭐 특별한 문제가 생긴 케이스는 거의 없기 때문에 아니면 뭐 진짜 막 시험장에서 너무 쫄아가지고 막 그런 경우도 가끔 있긴 하지만은 대부분은 그냥 개념이 부족하다는 게 그 풀이 과정만 봐도 딱 보이고 또 왜 틀렸니? 이렇게 물어보면은 아 개념이 제대로 부족한 거야. 그러면 내가 그때 무슨 얘기를 해주겠어요? 개념으로 다시 돌아가라. 리셋해라. 이런 얘기를 해준단 말이야. 그럼 왜 리셋을 하게 되는 거냐 이거지. 그럼 왜 그런 거야? 개념 단계에서 충분히 반복을 안 하고 빨리 서둘러서 진도를 나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이제 선생님 이거를 본다는 거는 아무래도 인강을 활용하는 그 활용도가 높다는 뜻이잖아. 그럼 이제 인강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선생님 수업 같은 경우에도 DB3.5나 DBDB나 이런 것들이 이미 완강이 돼 있는 수업들이 많이 있단 말이지. 근데 그거는 잘하는 학생들이 빨리 들을 수 있게 미리 미리 오픈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선생님이 뭐 3월 달에 엔젤을 출시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3월부터 엔젤을 시작해야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진짜 빠르면 3월부터 시작하지만 인강은 뭐 놔두면 수강신청 해놓고 놔두면 여러분들 패스 있으면은 어디 날라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8월에 들어도 되고 10월에 들어도 되는데 출시되면은 막 그냥 막 서둘러서 허겁지겁 막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왜 그러냐. 옆에 친구가 시작하거든. 옆에 친구가 시작하니까 나도 빨리 해야 될 것 같아. 이거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아. 그 사람들은 잘 모르니까 그냥 그 인강에 출시되는 시점에 맞춰가지고 진도를 빨리빨리 쫓아간 다음에 완성해놓고 뭐 나는 탐구해야지. 여름방학에 탐구해야지. 그전까지는 수학 다 끝내야지. 그게 말이 안 되는 얘기라는 걸 여러분들 6월 모평 끝나고 나면은 이 캐스트가 성지가 돼가지고 선생님 제가 여기 다시 왔습니다. 이러면서 댓글을 달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니까. 아니면은 이제 Q&A 와가지고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정말 개념을 충분히 반복하고 가라. 이게 막 이 컨텐츠가 나온다고 해가지고 그거를 바로바로 쫓아갈 필요가 없어요.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은 1, 2월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1, 2월 얘기. 1, 2월만 해도 충분한 시간인데 전체 수능 레이스 10개월로 보면 그중에 1, 2월이니까 아직 5분의 1에 불과한 거야. 근데 이게 1, 2월 달에 개념을 그러면은 개념만 충분히 반복하다 보면은 개념이 그럼 확실하게 잡히는가 하면 그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내신 공부법이랑 수능 공부법이랑 많이 다르거든. 선생님은 종목이 다르다고 얘기를 하는데 선생님이 최근에도 어떤 이제 그 N수를 하게 되는, 제수를 하게 되는 학생이 고1, 2때 성적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하면서 고1, 2때 좀 잘했었는데 수능 때까지 이렇게 쫙 떨어진 그 학생에 대해서 내가 상담을 해줬어요. 근데 그때 내가 뭐라고 했냐면 야, 너는 고1, 2때까지 100미터 단거리 달리기를 잘했는데 이제는 마라톤으로 넘어오는 건데 나 달리기 잘해! 이렇게 생각하고 수능을 그냥 공부를 원래 하던 대로 한 거야. 그러니까 수능 공부가 제대로 안 돼서 전 과목이 제대로 안 나온 상황이 벌어졌는데 100미터 달리기를 잘한다고 해서 달리기를 잘하는 게 아니야. 내신에서 여러분들이 수학을 잘한다 혹은 고1, 2 모의고사에서 수학을 잘한다고 해서 수능 수학을 잘하는 게 아니야. 종목이 달라. 종목이 다르기 때문에 공부법 자체가 다르거든? 그러니까 1, 2월 달에 개념을 충분히 반복한다는 것은 어떤 게 있냐면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각인시키기 위해서 반복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반복을 하면서 시행착오를 겪고 공부법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이라는 게 의미가 커요. 시행착오를 겪게 된다고 왜냐하면 1회독을 했어. 1회독을 했는데 1회독을 하고 그냥 바로 기출 들어가게 되면 개념 까먹은 걸 잘 체크도 못하는데 선생님이 2회독 이상 하라고 강조를 하니까 개념을 반복해가지고 2회독을 해. 그러면 아, 내가 1회독하고 나서 다 완벽한 줄 알았는데 2회독하니까 뭔가 내가 이런 걸 공부했나? 막 싶은 것들이 있단 말이지. 그러면 내가 1회독할 때 분명히 한 번 제대로 집중해가지고 봤는데 잊어버렸고 필기도 안 돼있고 기억이 안 나. 이러면 공부법이 문제가 있다는 거잖아. 그렇잖아. 근데 심지어 2회독, 3회독 하더라도 분명히 똑같은 수업을 듣고 똑같은 내용을 듣는데 아, 이게 잠깐만 나 증명하는 거 아직도 기억 안 나네 이런 것들을 발견을 하게 된단 말이야. 그런 걸 이제 시행착오라고 표현하는 거지. 그러면 내가 아, 그래. 공부법이 잘못됐구나. 처음에 내가 이해를 못하고 넘어갔더니 암기가 안 되는구나. 또는 뭔가 내가 이 타이밍에는 최소한 2회독했을 때는 필기를 좀 해놨어야 되는데 필기를 안 하니까 3회독할 때에도 내가 또 잊어버리는구나. 이거 내가 복습하기가 너무 힘들구나. 이런 것들을 깨달아가는 과정이 필요한 거고 그게 사실은 1, 2월이 아니라 3월, 4월, 5월, 6월에 여름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수능이라는 건 아주 좁은 시험 범위를 가지고 단기 기억력으로 확 몰아쳐가지고 할 수 있는 시험이 아니야. 수학만에 하게 된다면 그렇게도 할지 모르겠는데 수학해서 내가 어, 그래. 나 수학 좀 이제 좀 하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든 다음에 또 국어하고 영어하고 탐구하고 뭐 다섯 과목을 이렇게 하다 보면 다 알았던 것 같은 것도 잊어버리게 되고 나중에는 내용량이 막 꽉 차가지고 하드디스크가 막 진짜 막 넘쳐가지고 막 자동 삭제되는 것 같은 그런 상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름 이유가 되면 굉장히 그 학생들이 많이 괴로워합니다. 뭐냐면 내가 이렇게까지 공부를 못했나? 내가 이렇게 머리가 나빴나?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그게 공부를 못하거나 머리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100미터 달리기 아무리 잘하는 무슨 뭐 우승하고 이랬던 선수라도 마라톤을 뛰어가지고 2시간 동안 뛰려고 하면은 그게 안 될 수 있잖아요. 그치? 그거를 여러분들이 1년 동안 수능까지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6월이나 9월이나 뭐 어느 시점에 아, 그래. 이제 수능이라는 건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는 걸 알게 되면 현역이지만 성적이 쑥 올라가게 되는 거고 또 안타깝게도 되게 많은 학생들이 고3 때 그거를 못하고 이제 재수하면서 시간 좀 여유가 있을 때 아, 이런 거였네. 나 고3 때 진짜 엉망으로 공부했구나. 이런 거를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재수라도 깨달으면 다행인데 또 그 이제 애니 이제 산보다 커지고 커 나갔다 이렇게 되면은 그건 정말 선생님도 마음이 아프고 학생도 너무 힘들고 그런 학생들한테는 제가 진짜 더 특별하게 케어를 해드리고 정말 안타까우니까 빨리 좀 잘 되게 하고 싶어가지고 그런데 어쨌거나 그게 수능시험 대비라고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들 계획대로 안 됩니다. 계획대로 안 돼. 뭐 그런 유명한 말이 있죠. 다들 계획 있다. 처맞기 전까지는.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진짜 그렇게 될 수가 있다. 겁주는 게 아니라요. 그냥 그럴 수밖에 없는 거야. 왜냐하면 1등급 4%고 2등급 7%고 그냥 그 메가스터디 기준으로 했을 때 그건 그래도 좀 공부 좀 한 인강 들으면서 공부라도 좀 한다는 학생들 기준으로 봤을 때 70%고 실제로는 전국에는 89%죠. 그 학생들이 원하지 않는 등급을 받게 된다는 거고 그거를 여러분들 지금 지금 생각을 바꿔서 반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반복하는 이유 두 가지 얘기했어요.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반복하는 것도 있고 탄탄하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그러면서 수능 공부에 대한 시행착오를 겪어서 방법을 깨달아가는 거. 그거를 하고 나서 기출도 들어가고 엔젤을 풀든 실모를 풀든 그렇게 하더라도 절대 늦지 않다. 여러분들 3월부터 6월 사이에는 뭐 나 내신 대비해야 되니까 1, 2월 달에 수능 공부를 끝내놓고 진짜 쌉소리예요. 이거 진짜 이 얘기 들으면은 N수생 들으면 진짜 무조건 웃습니다. 근데 고3들은 이게 웃긴 얘기를 하는 것도 모르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절대 그렇게 안 됩니다. 여러분들 1, 2월에 끝내놓고 뭐 여름방학에 내가 끝낸다. 수학을 끝낸다.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정말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자 요거 오늘의 주제는 그냥 딱 이거 하나야. 1, 2월 달에 제발 서두르지 마라. 선생님 수업도 지금 뭐 3.5, DB3.5, DBD 뭐 이렇게 다 나와있지만 특히 작년 수능을 봤을 때 기조가 조금 바뀐 부분이 있어서 공통이 더 중요해졌기 때문에 선생님은 지금 그 1, 2월 커리큘럼 가이드 선생님이 찍어놓은 거 있어요. 그 커리큘럼 가이드 보시면은 무슨 얘기까지 하냐면은 선택과목 웬만하면 나중으로 밀어라. 공통 수학 1, 2 개념만 반복해도 시간이 지금 부족하고 그만큼 공통이 더 중요해졌기 때문에 그리고 선생님이 이제 작년에 1년 동안 이제 가르쳐 보니까 수능 난이도가 어려워져가지고 이게 개념이 탄탄하지 않으면은 나중에 정말 어려움을 겪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같은 경우에 원래 작년에는 이제 기계공이라는 게 있어요. 선생님의 그 유명한 시그니처 개념 강좌. 아 이거 진짜 컴팩트하면서 뭐 수원, 수2 뭐 두 개 합쳐가지고 막 일주일 끝내버리고 이런 컴팩트한 게 있는데 상승의 시작이 있고 기계공이 있는데 이제 작년에 이제 촬영해서 완강시켜놓은 리드라는 복습. 얘는 복습하기 위한 책 읽어주는 새로 인강 강좌도 있고 이번에 이제 새로 만드는 PT라는 거. 이건 연습. 자 이거는 기초. 상승의 시작이라는 건 기초. 얘는 수학 1, 2의 개념. 컴팩트한 개념인데 맥락이에요. 맥락. 얘는 기초, 맥락. 얘는 복습. 연습까지. 이 기초 단계에서 1, 2월 달에 할 거를 이거를 4개나 지금 만들어놨습니다. 4개나. 4개나. 그러니까 그냥 개념 강좌 하나 듣고 넘어가야지.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 안에 지금 수원, 수2가 있는 거고요. 여기 안에도 이건 수원, 수2가 같이 있는 거고 얘 수원, 수2가 따로 있는 거니까 이것만 해도 지금 할 게 굉장히 많은데 물론 그 다음에 3.5 들어가도 또 개념이고 딥 들어가도 또 개념이고 선생님은 진짜 개념을 잘게 잘게 쪼개가지고 계속 반복하고 여러분들 복습 안 해도 되게 자동 복습 시켜주게 그렇게 만드는데 올해에는 개념 강좌를 더 강화를 이렇게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작년을 경험해보니 이게 수능이 진짜 만만치가 않아서 수학도 너무 어려워졌고 어려운 문제 고난이도 문제도 많이 나오죠. 최고 난이도 문제가 뭐 안 나오는 것 같았으나 또 나왔죠. 어렵단 말이야. 자, 그래서 개념 충분히 반복하시고요. 선생님 여러분들 효자라 그러면은 요고, 요거를 그냥 1, 2월 달에 최소 2회독 많으면 3회독, 4회독까지 반복하면서 여러분들이 그냥 아무것도 없이도 설명할 수 있게 그냥 음성 지원 돼서 내 목소리 그냥 들리게 아, 뭐 미분이 뭐야 뭐 이런 얘기가 목소리로 들리도록 반복을 하셔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3월부터 6월 사이에 뭐 그때 학교 다니니까 시간 없을 수도 있는데 괜찮아. 그때 조금 천천히 나가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또 여름방이 있으니까 어차피 지금 수능이 지금 당장 3월에 시험 보는 거 아니고 6월에 시험 보는 거 아니야. 근데 여러분들은 또 이제 그게 있죠. 3월 학평 잘 보고 싶다 막 이런 게 있거든요. 물론 3월 학평 잘 보면은 기분은 매우 좋습니다. 그리고 얘네들 공부하면 당연히 3월 학평에 도움이 되긴 하지. 그렇지만은 3월 학평에서 내가 등급을 받기 위해서 뭐 전 범위를 내가 진짜 막 공부를 해야 되고 막 뭐 구경수 탐탐해 막 다 잘해야 되고 이렇게 겨울방학 공부하다 보면은 개념에서 반드시 방구 나고 여름에 6월 달에 119 도와주세요. 119 도와주세요. 이런 상태가 된단 말이야. 여러분들 아시겠죠. 근데 지금이니까 사실 이렇게 내가 웃으면서 얘기하는 거다. 6평 끝나고 나면 이렇게 내가 웃으면서 얘기도 하기도 미안해. 왜? 실제로 전국에 전국에 진짜 수십만 명이 지금 조져가지고 눈이 시뻘개져가지고 있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편안하게 웃으면서 얘기도 못하고 그때는 진짜 절실하게 간절하게 얘기해줘야 돼. 지금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들 지금 웃으면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겠죠. 반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발요. 제발요.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 이 얘기 듣고 제대로 공부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분명히 6월 달에 Q&A 와가지고 선생님 그때 제가 그 캐스트 말을 들었어야 되는 건데 제가 그런 일이 벌어졌네요. 여러분 제목에다가 119 도와주세요. 이렇게 달 수도 있을 텐데 6월에 그렇다고 하면은 늦은 거 아니에요. 늦은 건 아니니까 설령 여러분들이 6월 달에 다른 선생님도 듣고 어쩌고 하다가 6월 달에 이렇게 오더라도 선생님이 해결해 드리겠지. 내가 누구야. 슈퍼 히어로니까 해결해 드리겠고 뭐 1년 중에 또 여러 번 이렇게 이렇게 좀 안 됐다가 잘 될 수 있고 뭐 그래요. 그러니까 뭐 겨울방학 망한다고 해서 뭐 다 조지고 막 그런 거는 아니야. 막 이렇게 너무 또 비장해질 것까지는 없지만 선생님 얘기를 조금이라도 귀담아 들어주시고요. 개념을 충분히 반복해라. 여러 번 반복하고 나서 그 다음 커리들 나중에 가도 늦지 않다. 선택과목도 나중에 가도 괜찮다. 특히 미적분. 요새 미적분 완이하잖아요. 미적분 수원, 수투가 제대로 안 돼 있는데 미적분 아무리 해봤자 나중에 그냥 8문제 중에서 2문제, 3문제 맞추고 끝날 수가 있다니까. 공부를 한 시간이 날라가 버려요. 왜냐면 미적분이 요새 또 4점짜리도 어렵게 나오고 이러니까. 자, 근데 뭐 개별적으로 또 다를 수 있어. 어, 캐스는 여기까지 하고 필요한 사람들은 선생님한테 와서 상담을 받으실 텐데 기본적인 논지는 이제 이런 얘기들을 선생님이 해줄 거예요. 여러분들 뭐 그거는 알고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선생님 그러면 1월달에 저는 이런 상태인데 뭐 이거를 좀 더 반복할까요? 얘를 먼저 할까요? 시작을 어떻게 할까요? 뭐 내가 선택과목을 뭘 할지 모르겠는데 뭐 어떻게 할까요? 이런 것들은 선생님한테 얼마든지 물어볼 수 있죠. 그러면 친절하게 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승우의 상승효과고요. 작은 도움이라도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선생님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파이팅 하시고요. 겨울방학 건강하게 잘 보냅시다. 바이바이 자, 이승우의 상승효과 Lehman 자, 이승우의 상승효과